마리 우리 마리 빗질 한번 해볼래? 좋아! 우리 마리 좋아! 우리 마리 좋아! 아이 바보 같은 놈 진짜 좋아! 좋아! 빗질 한번 해봐 빗질 한번 해봐 빗질을 하는 거야, 노는 거야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예뻐? 우리 딸? 빗질 할 것도 없는데 우리 딸은 지금 털이 안 빠져가지고 이거 왔니? 이거 왔어? 안녕하세요 왔엄요! 왔어요 저기 3번방에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사왔네? 아 이거 나 먹을 거? 나 줄 거? 아니요 제가 먹을 거 아 그래요? 마리 좋아! 마리 좋아! 우리 마리 좋아! 우리 마리 좋아! 우리 마리 좋아! 우리 마리 좋아! 마리 벨터를 다 깎아놨어요 시원하겠죠? 더울까봐 애들 벨터를 다 깎았습니다 빗질하면 되게 웃겨요 하는 듯이 이렇게 많이 빼는데 얼마 안 나오네 저는 이게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걸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빗질은 현재 다 안 나오는 거죠 아직 털 가리 시기가 아니라 마리는 털이 많이 빠진다는데 아니! 아니! 아이! Fellows 강화 하하 죽 24 노腕 눈앞Read 하하 많이 좀 병신미가 있어요 설 얼마 안 빠진다고 말이 해야지 응 그렇게 했는데 안 나오네 나 지금 앞발치기 앞발치기 해봐 앞발치기 해봐 빨리 말해 앞발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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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팟 아우 바구같은 거 다시 해봐 다시 좋아 좋아 빗지는 너무 좋아요 다시 해봐 그렇게 시원해 레고는 씻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쓰레기가 됐죠? 잠깐만 좀 잘 찍어줄래요? 거의 개쓰레기가 또 됐죠 우리 레고는 항상 그렇지만 금방 또 더러워졌어요 빗질 너무 좋아요 아 윤기나는 거 봐 이 녀석 찍어 있어? 네 들어오고 있잖아 다리를 어떻게 긁어볼게 시원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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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어떻게 할 거야? 다리 어떻게 할 거야? 다리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지금 다리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지금 여기 아니 빗질 하는 게 없네 하나도 안 빠지네 계속 했는데 지금 계속 했는데 15분 한 것 같은데 이거 밖에 안 빠졌어 굉장히 양호하죠 하나도 안 빠진다는 거일 거예요 털갈이 하면 난리 나는데 지금 털갈이 대출이 아니죠? 털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혓바닥은 뭐야? 혓바닥은 뭐야? 혓바닥은 뭐야? 어 귀여워 어 일단 조만간 우리 딸 아들들 안아들게 한번 찍을게요 안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5회씩 하기 10회는 10회씩 할 수도 있긴 한데 10회는 힘들 것 같고 5회씩하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